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 되는데요 할머니를 그대로 문틈에 낑기게 해볼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석궁부터 get 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근처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인지하고요 제가 하드모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지금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부활 시간이 빠른 하드모드로 선택한 거에요 익스트림 모드로 하면 더 좋긴 한데 그거는 암흑모드가 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보여서 좀 힘들거든요 문 따고 들어오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야 넘어가 넘어가 아이고 아니 이걸 실패를 해버리냐 이건 진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싸움이에요 자 딸링 한번 울리고 바로 넘어갈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끼려면은 엄마야 엄마야 와 이잇 와 거기서 할머니가 웨이크를 치냐 왜 역시 지지네임의 정석 휴지답게 실망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할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자 할머니 이쪽으로 오는 거 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 그 다음에 바로 문 따자마자 문 따고 들어와 들어와 이잇 아이고 늦었어 늦었어 와 이거 어렵다 잡았다 넘어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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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아휴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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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속도로 안돼 오케이 낑겼다 낑겼다 낑기나 오케이 낑겼다 낑겼는데 좀 제대로 안 낑긴 것 같은데 할머니 팔만 낑겼어요 우엉 알메요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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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번엔 성공해보자 반응도 조금만 더 빨면 돼요 자 문 문 문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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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띠용 더 빨라야 더 더 더 뭐야 우와 할머니가 튕겨나갔네 할머니 그쪽에서 주무시고 막 계시고 그러면 안돼요 아주 대짜로 뻗어서 주무시네 할머니 순간적으로 문을 뚫고 지나가버렸어요 제가 자 넘어가 들리자마자 펑 쏘는거야 오케이 껴라 나이스 할머니 춤추십니까 오 오케이 할머니가 낑겼습니다 할머니 그쪽에서 뭐하세요 자 좋아 늘려라 늘어나라 고무고무 총 고무고무 할머니 하하 아 자 한번 더 아 자 낑겼냐 낑기냐 낑깃다 낑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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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흔들어 헌어라 할머니가 문 껴가지고 우와 우와 늘어난다 고무고무 할머니 하하하 목 어디갔어요 우와 목만 댕그러니 오마이갓 하하하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문 속에 가둬놓고 한번 제대로 논락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는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그레니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